오늘은 샐러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샐러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샐러리를 드디어 먹어보게 됐는데요 사실 전 한번도 안먹어봐서 1900원 엄청 비싸죠?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마늘 드레싱 어떤 분은 고추냉이인데 일찍 먹으면 맛있다고 하셨는데 고추냉이는 없어서 준비 못했고 이거는 샐러리에 사니까 같이 들어있더라구요 이건 집에 있는 마요네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리에 사는 마요네즈 모짜렐라 가게 아 이런 향이 있구나 이거 무슨 향이라고 해야 되지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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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ASMR이지 새콤달콤 seemed 맛있게 먹었지만 이때는 안주셨을 때 안주셨을 때마다 못먹은 거 같은 거 좋은 밤 너무 맛있어서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억지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저희는 ㅠ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너무 맛있어 치킨 맛 치킨 맛 너무 맛있어 치킨 맛 치킨 맛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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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쫄깃쫄깃 새우 매콤한 감자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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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